아 으 으 으 으 으 으 갑자기 제보가 와가지고 집 앞인데 아침부터 또 출동을 합니다 으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예 얼른 가요 쏘 예요 뭘만 구경하고 가세요. 물질이 보이나 뭐. 어우 감이 가지. 막 나와요. 아 나 조금 기다려야 돼. 잠잠하게 놔둬. 여기. 들어간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오지 마세요. 초등제약에 실패를 하면. 벌이. 공격조들이 저렇게 많이 나와요. 애들 나오기 전에. 기다렸다가. 어우 입구가 구멍이 왔구만. 벌이 지금 잔뜩 놓여있는. 그냥 저기 틀어막아요. 나뭇가지가 많아서. 틀어막히고 나빠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놈들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잠잔뜩 대기하고 있어요. 한눈 한눈 좀 들어가는게 보일거에요. 한눈 한눈 좀 들어가는게 보일거에요. 한눈 한눈 좀 들어가는게 보일거에요. 한말이라도 더더갈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이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코피나면은. 딱 틀어막듯이. 조금 이따 작업할게요. 조금 이따 작업할게요. 조금 이따 작업할게요. 다시 안떼게요. 잘 지내고. 식당도president. 고기처럼이기에. 고기맛이기 때문에, 간식을 마저 보줘다. 잘 지내주시고. 고기맛이기 때문에. 고기맛이기 때문에. 벌 구멍을 제압을 해 놓고 통틀으로 드러내요. 승질급하게 벌집을 드러내다가 구멍이 나면 실패입니다. 이 안에는 벌들이 못 나오게 해 놓고 작은 벌집이 이 안에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또 뭐가 잡고 있나 제거하다가 동네뿐이 두 분이 지금 실려갔어요. 를 병원으로 를 이렇게 놓고 자꾸 일자 탁 치워놓으면 이 안에 있는 벌들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체결해 놓고 장소가 좁아서 아주 이 낙엽 때문에 나무들 때문에 벌 잡기가 아주 나 장소가 좁아서 아주 이 낙엽 때문에 이 낙엽이 뭐 요? 지금 이 낙엽이 이제 제거 목조 이 낙엽이 이 낙엽이 선이낙이 이 낙엽이 물을 완전히 제거해줘야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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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